여러분들 드디어 고등학교 첫 내신 시험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첫 번째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좀 시험시험 쉬면서 좀 체력을 보충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 시험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지나버리면 또 다음에 다시 하기가 애매하고요. 지금 꼭 해둬야만 성적이 낮았다면 그 낮았던 성적을 다시 역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내신에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난 시험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번에 성적이 좀 별로였는데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만 하고 있을 텐데 정작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성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적용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역전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왜 지난 시험지를 봐야 되느냐?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에 기말고사를 위한 가장 큰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까지 포함되는군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시험 범위는 달라질 겁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중간고사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한 그 과정을 다시 복귀를 하면서 기말고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범위가 다른데 무슨 전략을 세울 수 있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로 다른 시험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는 패턴들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더 열심히만 한다면 기말고사 때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이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시험 꼴도 보기 싫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내가 지난 시험 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잘 분석하는 게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크게는 성공요인, 실패요인 내가 잘했던 부분과 내가 못했던 부분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크게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부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느꼈던 마음가짐, 심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못 됐는지 여러분들이 공부 심리,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잘했고 못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을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근데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그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다고 잠깐 나왔는데 쉬는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을 넘어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았더라. 그렇다면 그렇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독서실로 가지 않겠다. 또는 다음에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친구가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중에 시험 전날 밤을 샀더니 그 다음날 시험 시간에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에 해당될 수 있는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마지막 심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내신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시험에는 내가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답을 맞춰보지 않고 다음 시간에 치를 시험을 준비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리 컨트롤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들을 적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했다면 다음 시험에도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보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고 좀 더 확장해서 내가 시험 전체를 다 끝나기 전에 가채점은 내가 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환경,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심리에 대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잘했던 거 그리고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잘했던 부분은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메모해주셔도 좋고 이 영상에 지금 댓글로 남겨두신 다음에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다음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공부냐. 그 시간에 공부가 좀 더 하는 게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문제 더 푸는 게 좋지 않냐. 시험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이 성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대입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신 시험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담감이 있는 이런 내신 기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물론 다른 공부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공부 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챙긴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실력을 100%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삐걱거린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멘탈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실력이 실제 성적으로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의 공부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시험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암기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공부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는 공부법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될 거고 이걸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은 못했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이성적인 부분은 과목별로 분석을 할 텐데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각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두 번째는 성공 실패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제 경향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 학교 내신 시험 이 과목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 같은 과목은 지문에서 틀린 어법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 또는 어법을 가지고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 같은 과목은 우리 선생님이 되게 쪼잔해가지고 배점 높은 과목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쪼잔한 부분에서 자잘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과목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신 공부법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의 출제자는 학교 교과 선생님입니다. 이 교과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느냐는 다음 시험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장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해둔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 시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제 경향 분석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영어 지문에서 어법 틀린 문제를 고르는 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그냥 지문을 쭉 읽으면서 내용의 흐름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세부적인 어법 내용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아 그러면 난 모든 문장을 문장 성분 어법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대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회 같은 경우는 세세한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데 내가 세세한 부분을 되도록 암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험 임박 기간에는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자잘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배분을 해야겠다. 라는 다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광학별로 정리를 해두신다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지 버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빌려서라도 빨리 지금 기억이 삼삼할 때 조금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벌써 다 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 기억이 그래도 조금이라마 남아있을 때 우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잘 기록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메모지에 기록을 해주시거나 여기 댓글로 남겨주신 다음에 내가 다음 시험에 이걸 잘 개선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분석할 수 있으면 벌써 내가 최상위권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겠지 내가 그런 걸 못하니까 성적이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텐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출제 경향을 분석하라고 하고 내가 잘한 부분, 잘 못한 부분들을 분석하라고 했을 때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내 공부법이 제대로 됐는지 잘 안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법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 공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입시 공부와 수많은 명문대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시 공부법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내가 다음 시험 잘 보고 싶은데 내가 뭐 때문에 시험 성적이 못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감조차 못 잡겠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희 스터디코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험 생활 때 주변에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만 검색을 해보셔도 각 과목별로 어떤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다음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뭐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기준을 잡아드리는 그런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어렵다.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친구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번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내신 시험들 여러분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멘